많은 것들이 쓰여져 왔고 그 다음에 말하여져 왔다 능동이야 수동이야 그렇지 현재 완료 수동이지 많은 것들 해가지고 셀 수 있는 매니를 쓴게 아니고 머치를 썼어 조심해 얘는 생김새 자체가 단수니까 해제를 써줘야 돼 저 밑에 면 또 이것도 리틀이라고 하는 거네 머치 리틀 이걸 매니, 퓨 이렇게 바꿔서 내면 안 돼 파지티브 셀프 토크라는 것은 셀프 토크는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자신에게 하는 하는 이제 파지티브가 붙어서 긍정적인 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 자신에게 하는 긍정적인 말에 대해 많은 것들이 쓰여져 왔고 말하여져 왔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반복해서 I am wonderful 나는 멋져 내가 우리가 feel down 이니까 좀 의기소침 하해질 때 나는 멋져 라고 말을 하거나 나는 강의 when going through a difficult time 힘든 시기를 겪을 때 I am getting better everyday 나는 매일매일 좋아지고 있어 모든 면에서 each morning 매일 아침 in front of the mirror 커버랍 the evidence that this sort of pep talk works is weak 이 부분은 잘 분석해야 되는데 자 증거 이와 같은 종류의 pep talk라는 게 격려의 말이거든 이게 주어여 그 다음에 A 같은 사항 이와 같은 종류의 격려의 말이 효과 있다는 증거는 it's weak 약한 뭔 말이야? 우린 긍정의 심리학에 빠져있던 시대가 있었다고 했지 그래서 칭찬은 고래도 충축이야 칭찬하면 그리고 좋은 말을 들렸으면 식문도 잘 자란다 이런 연구 결과도 나오던 시대도 있었어 근데 나 자신에게 자꾸자꾸 좋은 말 들려두고 격려하고 격려하고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그런 말을 했다 하더라도 내가 잘 안 굴러갈 때도 있거든 그렇지? 지금 그거야 이와 같은 종류의 격려의 말이 효과 있다는 증거는 약해 증명이 그 보이는 거지 그리고 there are psychologists 이런 심리학자들도 있대 어떤 심리학자? 주장하는 심리학자들이지? 주격 관계되면서 뭐라고 주장하냐 it can actually hurt more than it can help 품직하냐 그것이 가르치는 건 당연히 자신의 말 이렇게 해야 되겠지 자신에게는 진실의 말에 대해서 쓰여진 것은 부정으로 지켜야 돼 거의 없다 acknowledging honesty what we are feeling at a given point comma ing 뭐만 하면서가 되겠죠? 동작이에요 뭐만 하면서 acknowledge는 인정하다 정직하게 인정하면서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에 대해 그 주어진 때 그 시점에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직하게 인정하면서 자신에게 하는 진실의 말에 관하여 쓰여진 것은 거의 없다 when feeling down 좀 우울할 때 comma ing 이렇게 말하면서 I am realistic 나는 정말 슬퍼 또는 I feel so tough 나 너무 지금 낙담에 있어 통은 원래 찢다 라는 말이잖아 쳐져 있어 이렇게 우리 자신에게 또는 누군가에게 즉 우리가 믿는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is much more helpful beautiful 강조 표현이죠 even much is still very nice 훨씬 더 도움이 된다 뭐하는 것보다 deploring I am tough or I am happy deploring 선언하다 나는 강하고 나는 행복하다 라고 선언하는 것 보다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얘가 주어인데 지금 뭐과 뭐를 비교하고 있어 이렇게 그냥 진실의 말이지 진실의 말 진실의 말 진실의 말을 하는 것과 이거는 격려의 말이지 격려의 말을 하는 것을 서로 비교하고 있으니까 A와 B는 형태와 같아야 되지 공명사 공명사 형태와 같아야 돼 다음은 몇 번 colors 5번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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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번 becomes 5번 5번 감사합니다.